창세기 45장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다섯 대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건드리시고 양과 수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다스테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주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짐승들의 등에 짐을 싣고 가난한 땅으로 돌아가서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르시오.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술에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술을 여러 대 내주고 여행길에 먹을 것도 마련하여 주었다. 또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히 은돈 삼백세결과 옷 다섯 벌을 주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드릴 또 다른 예물을 마련하였다. 이집트에서 나는 귀한 물건을 수나귀 열 마리에 나누어 싣고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 길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먹거리는 암나귀 열 마리에 나누어 싣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돌려보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요셉은 가시는 길에 서로들 탓하지 마십시오 하고 형들에게 당부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마가복음 15장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간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렌의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 곳이다. 그들은 몰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아홉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대제사상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낮 열두시가 되었을 때에 오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세시까지 계속되었다. 세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지 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자들도 멀찍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주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구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롬에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있는 의회의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욕기 11장 나마 사람 소발이 욕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이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내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서울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끝까지의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 하나님이 두루 지나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 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되고 그것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다. 내 생활이 한낮보다 더 환해지고 그 어둠은 아침같이 밝아질 것이다. 이제 내게 희망이 생기고 나는 확신마저 가지게 될 것이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걱정할 것이 없어서 안심하고 자리에 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누워서 쉬어도 너를 깨워서 놀라게 할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이 내게 잘 보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눈이 멀어서 도망칠 길마저 찾지 못할 것이다. 그의 희망이라고는 다만 마지막 숨을 잘 거두는 일뿐일 것이다. 로마서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로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극률이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말하기를 이사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슬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경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의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멸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재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인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 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